아 네 안녕하세요 노기입니다 챕터2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비를 혼란하게 뺏겨 가지고 목뼈 아장나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고 교회로 간다고 하네요 칼빵도 온도니까 뭐 전투는 없을 것 같고 저기 있더라도 피해서 가는 쪽으로 가겠죠 지하수로 그냥 수로를 가는 정도 어 사람이 죽어 있다 아 시칼빵 나이퍼 공격이 되면서 뒤에서 잠입 액션 처럼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 나이퍼가 부러지게 구현을 했나봐요 어 밖에 보고 있겠지 쟤는 어 이거는 아까 다 했던거 아 장비를 안준더니 칼을 주는구나 아 장비를 안준더니 칼을 주는구나 아 장비를 치고 그와 장비를 하는거 아 장비를 scholarship 아 장비를 내놓은 시간 아 장비를 가진 곳 어 장비를 했다 아 민주당 ㅠㅠ 아 장비를 어 장비를 가진 때 아 장비를 준다 아 장비를 할 수 없던 헤딩이 되네. 헤딩이 되네. 사이니 표시대? 아! 오! 헤딩 좋네. 헤딩. 방금 전에 좀 나와주지. 한번 시도해 봤는데. 잠시만. 뭔가 소리가 났는데. 아 이 놈의 곰덕. 곳곳에 있어 곳곳에 아주. 안 열려요. 내 무기는 저기 있는데. 패딩 한번 시도해 볼게요. 죽으면 죽는거지 뭐. 그럼 와봐. 이번에는 맞짱 떠줄게. 흐흐흐흐흐. 페리 성공하면. 잘 쓰면 좋겠는데. 페리 타이밍이. 문제이긴 하겠는데. 제가 이런걸 원래 잘 맞추지 못하거든요. 아우튼 페리가. 전작에 페리가 없었던거 같은데. 예. 제 기억에는 없었던거 같습니다. 열리네. 열리네. 열려라. 나 참게. 아이고. 아이고. 오오. 그 사이에 달려가셔야 돼. 그 사이에 달려가셔야 돼. 다치. 그 사이에 다치는거 아니냐. 아 серд定. 손. 내다리. 아 요즘 내다리. 아 기타. 아 와. 아기아. 아 estimation 든지 말이에요. 이거 칼 밑에 내구도인거에요 저 이렇게 막대기 바가 있는게 흰 달걀이 좀 나왔나? 오 좋아좋아 달걀 좀 많이 봐놓을걸 어? 상인이다 상인 어? 이것도 이제 유해동무 방제이래 생쥐들을 업데줘라 보물지도를 추천해준다 보물지도를 추천해준다 상인과 거래 페세타는 꾸준히 모이고 있으니깐요 사고팔 수 있다 소지하고 있는 무기나 장비를 개조하거나 수리할 수 있다 의뢰도 있구요 파라메달리온 부식이 파라메달리온 부식이 파라메달리온 부식이 뭐지? 너는 소지한 곳이 있니깐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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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많이 필요하네 레이저 장비는 르비는 다 쓰러져 변화가 없어진다 가격은 우리 선택을 할 수 있니깐 이거 팔 수 있네 음... 오... 수리하는데 돈이 오일이 많이 들어 오... 수리하는데 돈이 오일이 많이 들어 충격 아 아 왜요? 왜요? 제 핸드위에 있는 새로운 핸드위원인가요? 제 삶의 생활을 지켜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있네요 제 핸드위원회는 좋은 핸드위원회입니다 제가 잘 봤을때 왜요? 왜요? 그거 잡고 와야되겠다 쥐 아까 보였던 쥐 세마리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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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버캐스트가 있는 것도 약간 그 예전에 올드함 바이오하자드 에서 현 세대기 현 세대의 게임의 여러 모습들을 반영한 것 같아서 아 이렇게 하다 삥땡 돌아오고 짜증나는데 멀리서 봐 이제 한마리 더 아 아 어 소리 난다 멈춰라 멈춰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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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쓰! 예쓰! 아, 알겠어. 너는... 자, 너는 봐봐. 너는 좀 더 새로운 것 같아. 이거 좋은데? 아쉽네요. 케이스 업그레이드! 아, 9,000원이야? 아, 일단은 뭐... 무작정 위력, 위력이지. 돈이 좀 애매해요. 아... 좋은 것들은 수행할 수 있는 것 같아. 너는 수행할 수 있는 것 같아. 근데 아직 칼이 4자루나 있어가지고... 뭐... 시칼을 쓰죠, 시카야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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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시간 시간 동안 두 번째를bo추는 것입니다. 모두 가로버 bullet. 이 돈은 거의 다가야죠. why not! 얘는 보석 끼워넣기가 안되네 아 이거 팔아보되나? 잠시만요 사냥꾼 열쇠는 게임 보면 되죠? 잠시만요 커뮤니티를 좀 볼게요 자 평점 9.9죠? 루리의 평점? 대단한데? 열쇠 아 호리병 호리병 이거 나중에 팔아야 되는 거야 지금 팔아야 되는 거야 아 아무 조언이 없네 사냥꾼 열쇠는 팔게요 어차피 이거 오드마우트 지하실 열쇠 무기도 팔게 있어 위험하게 어 뭐야 이거 퍼니셔를 파네 퍽퍽 하하니 뭐야? 뭔가를 껴아넣어야지 열리네. 아 잠깐만요. 타자기. 아카. 게임이 저장. 보광고가 있는데. 어떻게 하실까요? 자동정리가 이렇게 되긴 하는데. 어떻게 하실까요?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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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방향을 주로 전환할 수 있고. 이쪽 보광고로 옮길 수는 없네. 아, 아. 아, 보관하기 쓰여있네요. 체조하기, 보관하기 보관할까? 항상 다 보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하나는 보관할게요 응급 스프레이는, 아까 보니까 가격도 되게 비싸더라고 와봐 안되는 생각보다 잘 왜 밀어 오예 오예 후리기 마무리 마무리 칼이 내구도가 팍팍 나간다 그래가지고 컨벳 라이트가 있는 거겠죠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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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걸린거야? 뭐야 끊어 왜 복을 찔리고도 안 죽어 헤링 실패 아 L2를 눌렀어 다시 다시 L2를 눌렀어요 아 역시 L2가 자꾸 누르네 어차피 다 걸릴거면 저쪽에 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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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 다이너마이트는 언제 던진거야 패링이 집중하고있어서 못봤어요 아 패링 잘했는데 이번에는 다대다 전투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몰려와 한마리 다이너마 왜 안중해 아 아 언제 던진거야 아 아 아까운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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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잡는 놈이지 넌 잡는 놈이지 아 뭘 던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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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아 썩으면 체력이 최대치 바로 늘려주는걸로 오 예! 응급처치 스프레이 나이프를 쓰다보니까 나이프 내구도가 많이 맛이 갔지만 총알은 좀 덜 썼네요 뭐야 어디에서 도끼 던진 소리 나는데 도끼 던진 소리 뭐야? 할머니가 어디에서 나온거야? 도끼 던진 소리 도끼 던진 소리 도끼 던진 소리 아! 아야야야 어 어 아이 아 아 네네 아 아 아 저기서 던지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대가리를 몇방을 맞이해주는거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 두방에 안죽어? 한 번 더 한 번 더 페링 연습해야죠 또 한 번 페링 안죽어? 아 얘 왜이렇게 쎄? 몇볼 맞아야 죽냐? 자 빨리 공격해 주세요 어 실패 에 십쌍쇼 짜증났어 아 우지게 맞기만 했네 그냥 권총으로 다 잡을걸 총알 아낀다고 페링하다가 차 맞기만 했어요 뭐 좀 없나요? 총알 스피타임 타냐 열쇠? 열쇠? 열쇠는 어디다 쓰나? 일단 올라가죠 열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언제 왔어? 만나서 반가워요. 여기 더 있어? 나이스! 패링을 바로 눌러도 되네요. 꼭 이렇게 칼 모드에서 할 필요는 없이 바로 누르면 패링 전환이 됩니다. 어딘가 더 있는데 일단은 조각 입수했고 어디에서 열라 던지는데? 뭐야? 뭐 더? 음 뭐 더? 뭐 더? 뭐 더? 뭐 더? 뭐야? 이제는 내가 못 보는거야 할머니가 어디서 열나와 도끼 던지는데 여기가 어딘가? 아 저기 야이씨 위에서 저렇게 던졌어? 이제 다 정리됐으니까 조각 꽂으러 가죠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지 않나? 계단이 있나봐 사다리가 아 저 사다리로 해서 가야되나? 네 여기 사다리는 없어요 일단 여기 내려와 있는 사다리 한번 가보죠 뭐를 총으로 쏘면 내릴 수 있나? 아 어 어 어 안되나? 아하 아 올라가기? 뭐 그런게 없네? 음 응? 응? 어 길이 더 있는 걸로 이쪽 어 이쪽 킬이 있네요 아 이쪽 킬이 있네요 이쪽 킬이 있네요 ㅋㅋㅋㅋ 아니 으엉 하아 양 싸이대에서 자중 보석이 없네 보석이 없네 보석이 없네 보석이 없네 아 이거 열 수 있네요 보석이 없네 보석 이게 보석으로 안녕히 가시고 엉덩이 샷 헤헤헤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소총을 사고싶은데 돈이 없어요 아 칼 내구도 복구 판매 전용? 보물을 끼워넣기 가능하고 판매 전용이 따로 있네요 고마워 고마워 왜요? 새로운 핵을 해볼까요?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 몰래 잡기는 가능하겠다 물건 팔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 확대 죽기 일보직전인데 필에도 안채워주니? 어 좀 넓어졌다 아 살겠다 어떻게 되겠죠? 오예 저장했죠 일단은 그러면 화끈하게 팔죠 팔고 그쵸 그쵸 옷 정리하구요. 위치를 넣어야지. 모품 탈착.. 아..뭐.. 안 되는군요. 방금 전에는 조준경 탈착하구요. 장비하기.. 단축키 등록. 장비하기.. 오.. 대충격.. 장비하기.. 정비하기.. 일어서! 확인! 첨단 도르래야.. 어? 부서지는 상자가 보입니다. 계란... 계란이라도... 젠장한... 잠긴 서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아... 저기 저 앞에 있었지 맞아. 열쇠를 구했는데 잠긴 서랍... 고상한 가면 입두! 열쇠를 한번밖에 못 쓴다는게 함정 아! 보석을 또 끼워넣을 수 있나보네요 돈 모자랄때 팔 수 있어요 자 진행합니다 저장 한번 더 하고 저장매니아네요 저장매니아 저장매니아 또장매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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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씨 여기 왜있어? 흐흐흐흐 한 방울 죽지도 않냐 프리기! 핑힝 헉 잡으려고 옆으로 슬금슬금 왔는데 하나님 야 이거 완전 사람이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옆에도 튀어나오게 아 나 참 아 약초 있네요 또 룰비 어 이번엔 사파이어 퓨 일단 회복만 좀 녹색나이초 풀 피 아 좋네 써야 뭐 또 나오겠지 뭐 회복 스프레이만 좀 쌓아두고 약초 호내보면 어쩔수 없는거같아 아이씨 진짜 이 곰돈 아 니 이런 곰돈 진짜 짜증 지대다 아 저리 가 의식이 행해지는 재단같아요 퇴업 인형들을 부숴버려 어 어 어 열 몇개 놔야 돼 방금전이 그거 퀘스트였어요 어 난 그냥 쪽지인줄 알았는데 주족들을 용서하지마 어 부숴라니까 부시기 하겠는데 예 부수는 순간 또 그 트로피 획득했어요 아무튼 뭐 부숴야 되나 봅니다 곳곳에서 숨겨져있나보네 예 봄돋 야 저거 진짜 짜증나게 몇번 당하면 뭐야이 우물이 아니네 똥통이네 똥통 어 뭐야 쟨 저리 왜이냐 야이 이 이 이런 이씨 하하하하 불연하게 그냥 아 그거 또 더 돈만 아니었으면 아 잡은건 없어졌네요 영상 시간이 거의 챕터2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도 일리로 나눠야겠네요 영상 합치기는 귀찮고 예 일단은 전기톱 뒤에 폭탄이 있었는데 그놈으로 어떻게 잡아보는 걸로 예 일단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